네? 어... 내가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정말요? 아... 너는? 다른 시청자들 말고 너는 어떨 것 같아? 아... 너는? 다른 시청자들 말고 너는 어떨 것 같아? 아... 하필 오늘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더니 어쩜... 너는 이렇게도 내 운명 같을까? 하... 정말 신기하네... 사실... 오늘 낮에 원장님이 장일 대신해서 하루만 방송 출연을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... 아... 그게... 이것 좀 보니까 정신도 좀... 아니 되게 알려내려 잠재유 네... 회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